오늘 5명의 전문가 가운데 3명이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2명은 보압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GSE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ISIC의 안지영 팀장은 보압권장 예상을 하면서 유한양행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카카오페이징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월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역시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토비스에 관심을 갖고 있고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압권장 예상을 하면서 수소관련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 다월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안지영 팀장님,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최근에 코스피가 2700대에서 금낙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미 증시가 우크라이나 사태 완화와 미 장기 국채 금리에 따른 기술주 강세 영향을 이어받으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실적 호조에 따라서 SK인X가 상승했고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 업종은 일단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공급망 해소 기대감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다음 달부터 시장을 억누르던 불확실성이 점차적으로 해소되면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달에 보시면 코스피는 1.76%, 코스닥은 6.58% 오르면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고 3월 FOMC에서 금리 불확실성 또한 해소되면서 증시가 반등을 했죠. 현재 코스피 흐름으로 보시면 하단은 2,640 정도로 보실 수 있고 상단은 2,850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코스피 상장 기업의 올해 영업이익은 2달 날 기준 248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1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가면서 실적과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매력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는 1분기 조정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악재들을 거의 다 소화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가 나오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고요. 외국인 수급만 계속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서서히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와질 것이고 유가와 곤물 등 2월과 3월에 폭등했던 원자재 가격도 안정세를 찾아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제는 실적주 위주로 매수해 나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우상향이 가능하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적 위주로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홍 차장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오늘 시장은 약간 좀 차이 시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어떤 크로시프에 의한 어떤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 같은 경우는 3월에 많이 소화가 됐기 때문에 하락 부분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의 경기 지표에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간다. 아마도 장기적인 상황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어떤 단기적인 이슈로 좀 그치면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4월 중순까지 발표되는 어떤 주요 실무 경제 지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완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에 미친 영향을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또 모멘텀을 집중해야죠. 원자재 가격 반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수혜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은 어제장 본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매수세가 유동성에 몰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금리 역전 현상은 시장 충격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영 팀장께서는 유한장애인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보는 종목 유한장애인인데요. 이 종목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번에 폐암치료주인 렉라자의 단독 임상 등 이런 신약 연구에 대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얀센과 함께 렉라자와 리브리반트를 병행 투여하는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는 중인데요. 신약 승인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렉라자 관련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환자 393명 모집을 완료를 했고요. 오는 12월에 1차 결과가 발표가 되죠. 1차 평가 지표를 좀 보시게 되면 무지생 생존일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추후 결과 도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비소세포폐 환자가 더 오래 생존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좋은 데이터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4월 대면으로 개최되는 미국 암학계에서 ABI 바이오로부터 도입해서 개발 중인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 전임상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 임상은 상반기 내 일상시험 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과거에 미국 길리어드 사회에서 기술 수출을 했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파이프라인에 대한 후보물질 확정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뤄질 것이어서 상후에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 또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요. 올해 유한양행은 실적 측면에서 적자로 기록했던 건강생활본문과 일반약, 전문약 부분에 회복이 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고 자회사의 매출 개선 또한 예상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시면서 5만 9천 원 돌파 여부 지켜보시고 1차 목표가는 6만 1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로 6만 1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웅 차장님. 우선 리오프닝 관련 리오프닝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라인 카지노 3사점, 강원랜드 파라델, 치페이에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업종이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은 정부 정책 그리고 확진자 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리오프닝 중에서 LCD 모니터를 만드는 토비스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토비스 같은 경우는 카지노 게이밍 여러 가지 IT 쪽에서의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납품하지만 오류 기기, 전장 쪽에서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 부분, 전방 산업과 고객사가 다양하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캐시카우용 사업 같은 경우가 작년부터 턴어라운드로 됐기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메인 3사 모두의 모니터로 공급하는 게 바로 이 토비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고요. 코로나 이전에 카지노 모니터 부분 매출 최고치가 여러 가지 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모니터에 대한 수요는 다시 한 번 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전장 사업 쪽에서 새로운 사업 부분을 진출하면서 매출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토비스도 이런 부분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생산 설계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용 소형 디스플레이에서 완성차용 중대용 디스플레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맞은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리뉴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비스, 어떤 카드노 관련주 중에서도 관심을 계속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카드노 관련주로 토비스 분석을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저는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은 한 20% 정도, 한 12,000원 정도는 충분히 올해 상반기 안에서는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손자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에서 9,000원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렸을 때 1만 2천 원을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어떤 차이 실현이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결국은 어떤 목표 주가라는 부분에 차이 실현, 외도라는 부분이 아니라 매도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할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목표 주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1만 2천 원을 설정을 하면서 매수나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토비스 관심 정보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